아아! 잠깐만! 잠깐만! 도망간다! 저기 뭐야? 뭐야? 저기... 뭐야?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보이잖아, 사람이 그러고 이런데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 도망간다! 저희가 갑니다 여러분 저기에요 게이지리입니다 신속히 와라! 팔로우 팔로우 무슨 말이야 너 해? 그냥 와 할 거 없어 그냥 와 그냥 가자 신속히 이동하자 엄청 척척해 아직까지는 뭘 못 느꼈어 아직까지는 뭘 모르겠어 뭐 이따가 어떻게 나오지 와 진짜 형님을 맞다 맞아 맞아 이 자체 어디 칸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하여튼 이 안에는 있었다 이 안에 어딘가에 머물다가 지금은 없는 거 같아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거 같아 기운은 남아있네 지금 현재는 기운은 남아있네 그 때가 어디가 그 때가 어디가 그 때가 어디가 완전히 일 날거야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로 어디가 진짜로وجpson waż 뭐야 이때는..? 이제 이쪽 교실로 한번 이동해봅시다 이쪽 교실로.. 뭐야? 뭔 소리야? 어디야? 화장실 쪽에서 뭐야?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뒤에 너 누구야? 바람도 아닌데 뭐야? 뒤에 누구야? 이거 바람도 아니야? 나 못 가겠다 진짜 못 가겠다 뒤에 누구야 너? 저거 없었는데.. 잠깐만 이거.. 뭐야.. 바람도 안문드네.. 지금 움직인다.. 잠깐만.. 지금 움직인다.. 지금 움직인다.. 지금도 움직인다.. 지금도 움직인다.. 여러분 잘 안보일거에요 움직인다.. 지금도 움직인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 계속..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 뭐야.. 또 못갔다.. 잠깐만.. 또 못갔어.. 먹갔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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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겄네.. 조심해.. 미치겠다.. 뒤에 누구냐? 뒤에 누구냐? 뒤에 누구냐? 미쳤다.. 뒤에 누구냐? 잠깐만!! 도망가지마! 가만히 있어!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무서워.. 무서워.. 잠깐만.. 뭐야? 화장실.. 아.. 죽었다.. 거미줄도 그대로 있어..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이려나? 여기 지금 거미줄이 다 찾아있는데..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거미줄이 여기 있는게 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안으로 다시 들어갔구만.. 이쪽으로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 여러분들.. 이 안에서 나온거 같아.. 이 안에서.. 이 안에서.. 기운이.. 이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안진이 멀리 간 것이 아니냐.. 지금 기운이 느낄 정도면..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어 지금.. 근처에 어딘가 있어.. 깜짝이야.. 근처에 어딘가 있어.. 너무 무서워 죽었다.. 여기 유리 있어.. 조심해야 되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어? 뭐야? 잠깐만.. 뭐야? 뭐야? 뭐 있는데 지금? 저기 뭐야.. 뭐야? 뭐야?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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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뭐야.. 뭐야 너..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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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셔.. 움직인다!! 검거 검거.. 뭐야? 뭐야? 사라져..!! 뭐야? 뭐야? 저기 뭐야!! 야!! 왜저봐!! 왜저봐!! 누구야!! 사라졌다!! 어디가 또.. 어디가 또.. 어디가 또.. 어디가 또.. 어디가 또.. 무서워.. 어디가 또.. 이래도 사람이.. 사람이 하나 데리고 왔냐?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요 여기 다 보이잖아 투명유리라 유리라 다 보이잖아 사람이 서 있으면은 여기 사람이 서있으면 보이잖아 사람이 그러고 이런데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 이런데는 어떻게 뚫고 들어오냐 이런데는 어떻게 뚫고 들어오냐 이런데는 어떻게 뚫고 들어오냐 내가 가장 실적이 있던데 그런 애들이 분명히 맞는데 진짜 무서워 죽는다 자꾸 물을 수배치는 소리가 나네 물을 밟는 소리 물을 밟는 소리 봐봐 물 밟는 소리 방금 들은 사람 귀도 들었지? 들었어 지금 계속 뚫고 있어 들었지? 냄새가 나네 지금부터 그 men 어떤농ā 아 무서워.. 정말 무서웠다.. 뒤진거야.. 뭐해? 튀어나올 것 같아 와 근데 아까 전에 계속 우리 따라다니는 거 같구만 화장실에 봤던 거 와 나가야 될 거 같아 나가야 될 거 같아 나가야 될 거 같아